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유시민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철퇴를 맞았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김어준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언론을 향해 막말을 쏟아부은 이재명의 편을 들면서 현지 언론은 중립을 지키면 안된다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뺨을 맞고 왜 만만한 언론에게 화풀이를 하냐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유시민은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회사원이고 생활인이라면서 민중을 위해 궐기한다라던가 민중의 자유를 위해서 권력과 투쟁하려고 신문사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고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희들 나쁜 짓 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다라고 하니까 화가 날만하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저널리즘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과거에는 신문사와 방송사만 했고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고 지금은 소자본으로도 또는 자본 없이도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야가 되었다면서 이게 새로운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했고 뉴미디어 플랫폼이 신문사 방송국 설비에서 저널리즘을 해방시킨 것이라면서 기자들이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유시민의 해당 발언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양반이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 뉴스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게 사람들의 지지입니까? 뉴스인지 아닌지 결정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고 그리고 그 현상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시민이 하고 있는 얘기는 사람들의 지지만 얻으면 거짓말이든 가짜뉴스든 뭐 이런 것들도 뉴스가 될 수 있다 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완전히 정신나간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시민 너잖아. 네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너라든가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을 했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했고 좌파전형의 지지층들에게 많이 지지를 얻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었으며 헛소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시민의 말대로 이런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면 그게 뉴스가 되는 겁니까? 될 수가 없죠. 근데 무슨 대중의 지지를 얻으면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되는 시대다. 일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시민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어준이 최강 저널리스트라고 이야기했고 언론은 김어준을 유튜버라고 선동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문사, 방송사 직원이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낡은 특권의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시민의 말은 진짜로 보면 볼수록 헛소리인 것이 요즘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도 굉장히 많고 옛날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하냐? 인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취재하는 뉴스라든가 현상을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얼마나 제대로 짚어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가지고 저널리스트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지 지금 유시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국 직원이 아니면 저널리스트를 인정 안 한다 뭐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국에 있던 사람들도 방송국을 나와가지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 요즘에 시대가 평생 직업을 얻는 시대로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따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독자적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 김어준처럼 그런 음모로냐 취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유시민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본인이야말로 요즘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시민은 김어준하고 한겨레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김어준은 그런 균형을 안 지키고 김어준은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 규칙에 따라서 해석을 하고 그러나 불균형한 세상에서 자신이 중립을 해쳤다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못 본 척하는 그런 언론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일부이고 어떤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개입할 때 그때는 이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이에 중립을 지키면 안 된다면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언론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시민이 지금 완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언론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고 누구랑 싸우냐면 바로 민주당하고 싸우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언론을 장악을 하고 억누르라고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통해서 방송작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쪽에서 언론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 측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짓거리를 하려고 하다가 여론의 반대라든가 국제사회의 반대에 밀려가지고 하지를 못했죠. 이렇게 지금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고 하는 민주당이 진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현지 언론인데 유시민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현지 언론을 향해서 애완견 한마디에 성명을 내고 난리인데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한번 싸워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고 언론은 윤 대통령하고도 싸우겠지만 이재명하고도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유시민처럼 이런 인간들하고도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보도를 내보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인데 누구와는 싸우고 누구와는 싸우지 말아라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으며 또 유시민의 발언을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의혹 제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어준 유해 방송 말고 정론 언론 매체를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치즈들이 맨날 김어준 방송이나 쳐보고 있으니까 다른 언론들이 현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준동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유시민의 발언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주옥 같은 멍멍이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유시민의 궤변을 듣고 있으면은 이게 사실 언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자기 지지애들에게 하는 말이죠. 중립 같은 건 필요 없고 우리 말만 들으면 된다. 김어준 방송만 들으면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브레인워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지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다가 재판을 받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쪽팔인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지지층을 더욱더 세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시민은 이번에 한동훈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벌금 500만원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김어준 역시도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골때린 게 뭐냐면은 유시민은 김어준을 두고 엄청난 저널리스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김어준은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가 방송에서 나불거린 이야기에 대해서 이게 뭔가 취재를 했다라든가 사실에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니 자기는 최강욱이 SNS에다가 써놓은 글을 믿었고 그 이야기를 한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냈는데 이런 사람을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SNS에 써있는 글만 보고 나불 돼가지고 그걸로 다른 사람 인생을 조져놨는데 이게 지금 저널리스트야? 그리고 더욱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또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얘기가 틀릴 수가 있고 취재한 사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사과라고 정정을 해야 되는데 김어준은 그런 거 절대 안 하죠. 이 때문에 같은 진영에서도 김어준을 비판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취재 대신에 상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면은 그거를 취재하기보다는 상상하고 추론하고 음모론을 편치는 사람이고 그걸로 영화까지 만드는 것이 김어준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또 강한 반박이 나오면은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김어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최승우의 이와 같은 발언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유시민은 한동훈한테 계기다가 벌금 500만원을 쳐맞고 긁혀가지고 지금은 화가 나서 언론을 상대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짓거리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없어 보이며 일각에서는 최근에 유시민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벌금 500만원을 맞은 것에 대해서 이거 너무 형벌이 가볍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거짓말로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 다니는 잡범에게 어울리는 싸구려스러운 종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